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끝은 봐야 하지 않겠어? 칼을 뽑으셨으면 제대로 휘두르셔야지. 지팡이로 쓰시면 되겠습니까? 저 새끼가 지금 나한테 목줄을 치우려고. 홍보자관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. 장태준 의원이에요. 태준 씨는 여전히 송이섭 장관 밑에 있어. 그들이랑 똑같이 변해서. 태준이 이력에 근사하게 한 줄 넣어줘야겠어. 이제 시작하자.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. 제대로. 주목을 받는 만큼 비난도 함께 받겠죠. 여기까지 왔는데 끝은 봐야 하지 않겠어? 저를 죽이시게요. 어떡하죠?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. 기상캐스터 배우지 감사합니다.